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합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 2018년 1월 29일 날, 29일이라면 929번 노래까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29번까지 도전하면 12월 달에도 48곡 도전했고 1월 달에 2019년 1월에도 49곡 도전을 하는데 그러면 총 98곡 노래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 달에 이틀 남았는데 두 곡을 할 수 있을지 안할지는 당장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929번 도전곡 이 노래도 몰랐었는데 바람같은 사람 긴급한 가수의 노래 쉽게 음이 와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바람같은 사람 929번 즉प 모두 내려왔더라도 갈등이 그냥 뭔가요 너무나 젊은 시간 젊은 한 달이 사냥하십니다 사랑이라 사랑이라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뜨고 떠나게니 사랑이라니 사랑과 사랑을 사랑이 사랑으로 사랑도 맘대로 해놓고 살 때도 그냥 갑니까 그토록 짧은 순간 짧은 행복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랑이란 사랑이란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끄고 떠나게 빛 바람같이 살았어 나를 끄고 떠나게 빛 바람같이 살았어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이상해 감사합니다.